이번 곡은 살짝 주제하고 안 맞을 수가 있는데요. 혹시 그 비긴 어게인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? 버스킹 많이 보셨죠? 거기에서 저는 좀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버스킹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었었는데 윤도현이 부르는 오늘은이라는 노래가 나와요. 혹시 들어보셨나요? 네, 많이 유명한 곡은 아닌 것 같아요. 저도 좀 생소해서 그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에게 가는 길 얻어 가도 못하는 길 무거운 그들은 더 이상 이렇지 않아 버리고 떠나가자 뒤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고장난 자동차 자동차 요란한 내 바퀴 흰색 피씨를 조끼를 달려왔던 옛 이야기 버리고 떠나가자 뒤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아무런 약속 없이 그 어떤 기대도 없이 저 별빛이 저 별빛 따라 저 바람 따라서 나 이제 돌아갈래 한두각 구름처럼 꿈을 만들 수만 있다면 혼자라도 좋아 나 이제 돌아갈래 흐르는 강물처럼 잠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함께라도 좋아 오늘은 오늘로 내일은 또 내일로 해 뜨고 해 찌고 시계는 아무 소용없지 버리고 떠나가자 뒤돌아보지 말고 아무런 약속 없이 그 어떤 기대도 없이 저 별빛 따라 저 바람 따라서 나 이제 돌아갈래 한조각 구름처럼 꿈을 만들 수만 있다면 혼자라도 좋아 나 이제 돌아갈래 흐르는 강물처럼 잠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잠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함께라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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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돌아갈래 한조각 구름처럼 한조각 구름처럼 꿈을 만들 수만 있다면 혼자라도 좋아 나 이제 돌아갈래 흐르는 강물처럼 잠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잠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함께라도 좋아 언제라도 좋아 한번 더 좋아 이렇게 오늘의 학교 한조각 구름 한조각 구름 한조각 구름 한조각 구름